2부입니다. 1부는 고정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하루 뒤에 올라온 후기입니다. 그럼 좋아요. 원제, 여친 산부인과 기록 요구 후기요. 어제 글쓰고 불과 하루만에 다시 들어온거라서 딱히 후기라 할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냥 제 마음이 보다 더 확고해졌고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결혼 그냥 안하기로 했어요. 끝까지 공개를 안하겠다고 하길래 그래 잘됐다 싶어가지고 바로 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되는게 이게 또 그렇다고 산부인과 기록을 공개 안해서 이거 하나 때문에 파혼의 이유가 전부가 되는건 아니구요. 절대 아닙니다. 실은 최근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일단 순수 비용만 따져도 제가 80% 넘게 부담을 하는 결혼인데 그런데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얘가 계속 요즘은 원래 다 이런 식으로 해 이런 소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솔직히 짜증이 많이 났어요. 게다가 저 20%도 얘네 부모님이 해주는 거야. 여친이 결혼하기 전까지 모아둔 돈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니까요. 근데 여자가 남자보다 돈을 훨씬 더 잘 모은다.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아니 도대체 이건 뭔 소리지 지금도 모르겠어. 근데 왜 없어? 그래서 일방적으로 경제권을 다 가져가겠다. 이런 논리를 펼치면서 우리가 결혼하면 당연히 본인이 그걸 가져간다. 이거 바로 이 부분에서 저 정말 많이 놀랐구요. 딱히 티는 안됐지만 그때부터 홀로 많은 고민을 한 겁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산부인과 기록 소동. 이거는요. 어쩌면 파혼이라는 스위치에 이미 올려놓은 제 손가락을 살짝 눌러준 그 정도에 불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성들이 많은 게시판이라 그런지 아유 남자 쪼잔하네. 여자가 똥을 피했네요. 등등등. 이런 댓글이 되게 많은 게 보이는데요. 그래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한 제 의견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하는 게사는 현실적이며 당연한 거고 남자들이 하는 게사는 쪼잔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일은 뭐랄까 여성의 관점이 아니고 부디 그냥 사람의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안되겠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하튼 한 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했구요. 전화기 자꾸 울리길래 그냥 폰도 꺼버렸는데 그래서 그 어떤 이야기도 나누지 못했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이게 화해를 하고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런 건지 아니면 그래 빙씨나 꺼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그냥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우린 끝난 거고 영원히 안 볼 사람이니까요. 아 그리고 추가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당시 거기서 산부인과 기록을 콕 집어 말한 거 이거는 역시 그래요. 제 실수. 아니 잘못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반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파혼을 통보할 때도 이 부분만큼은 정말 미안했다라고 사과를 따로 했습니다. 사실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다보면요. 듣기 싫어도 온 사방천지 주변에서 이런저런 조언들이 들려오게 되는데요. 산부인과 기록을 확인해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어 어떤 금액이 있고 그런 금액이 이 정도라면 분명 피임 시술을 한 거다 뭐 이런 소리도 들었고 여하튼 날짜, 간격, 금액에 따라 알 수 있는 몇 가지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었거든요. 뭐 그 정부의 정확성 자체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러다가 그러던 중에 마침 그 얘기가 나와서 좋은 타이밍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확 집어가지고 말을 했나 봅니다. 아니 그게 뭐 그래요. 여자나 여자 부모님들에게 민감한 부분이라는 걸 사전에 분명히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기록을 요구했다고 그 행위 자체가 불쾌해서 썩은 맞대응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하는 분들은 저는 정말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아니 그럼 저는 요구를 받기만 했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나는 대체 언제 기록을 요구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먼저 요구를 했어도 당신들은 요구를 했을 거고 아니 서류들을 구해준 뒤에 요구를 했어도 당신들은 그래 막상 구해주고 나니까 또 짜증이 나고 억울하지 그래서 그랬지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다시 말해 기록을 요구한 타이밍 자체만 놓고 본다면 너무나 정당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냥 다 끝내고 왔습니다. 쓴이 말은 이거죠. 산부인과 드립을 친 건 자기가 잘못한 게 맞지만 타이밍 자체, 요구를 한 타이밍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나도 주는데, 너희도 줘야지. 이런 거. 댓글 1번 결혼 비용과 산부인과 기록 요구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비용 분배가 불만이면 그걸로만 의논을 했어야지 그리고 산부인과 기록 요구할 정도면 쓴이도 당연히 수총각이죠? 설마 예전에 사귀던 여친들이랑 할 거 다 해놓고 지금 여친에게만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안 그래? 댓글 정신 나갔나, 진짜. 지금 이거 뭐, 어? 처녀검사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 산부인과 기록이면 성병이나 낙공 같은 걸 말하는 건데 너는 결혼할 남자가 다른 자랑 애를 만들고 지웠거나 무정자적인 걸 알고도 숨겼다면 배신금 안 들겠어? 나중은 몰라도 일단 평생 같이 살자고 결혼하는 건데 당연히 그런 부분에선 해결을 봐야지. 2번 끝까지 안 해줬대잖아요. 뭐가 꼴려서 그걸 못 대주나? 이거 왠지 꼬롬하지 않아? 기분 나쁘다고? 그래, 나 같으면 떼주고 싸대기 치고 결혼 안 해.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니들한테 아들이 있어. 근데 그 아들이 뭔가 꼬롬한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냥 알았다,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2번 아, 있으니 글만 봐도 개 피곤하다. 댓글 돈 없는 게 훨씬 더 피곤해. 3번 그냥 사회성 별로고 엄청 예민한 남자 같아요. 댓글 어, 내가 보기에 너도 그런 것 같아. 4번 본인 선택이긴 하겠지만 진료 금액만 보고 어떤 시술인지 판단한다는 거는 좀 이상한 발상 같아요. 검사 비용도 세고 병원별로 차이도 오지긴 합니다. 5번 피임 시술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미레나? 임플란은? 진짜 웃기고 있니? 자궁 내막증, 자궁 용종 생겨도 미레나 추천하고요. 내막증은 일단 비잔정 먹지만 비잔정이 뭐죠? 내막증, 용종, 근종은 물난함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미레나 비잔정 이런 거 다 급여됩니다. 아파서 하는 거니까요. 피임 시술 단순히 상관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알아두세요. 금전, 금액적인 부분은 여자들? 그냥 총 한 번만 봐도 5만원 수십 아니에요. 6번 배풀이고 뭐고 다 가관이네. 야, 니들은 꼭 결혼할 때 신용정보든 전과기록이든 뭐든 모든 서류들 다 검사해보게 서류 제출 요구하는 시부모들 만나라. 애초에 서류 떼울 수 있냐고 말한 저 장인장모가 개념 없는 건데 어처구니가 없어. 그걸 요구할 거면 지들이 먼저 하겠다고 해야지. 들이 밀면서 자, 봐라. 너도 주라. 이래야지. 7번 보아하니 결혼을 얻고 싶은 마음이 이미 큰 상태에서 상대가 미끼를 던지니까 확 내질러버린 것 같아요. 뭐 결과만 놓고 보면 목적 달성을 했군요. 반반 결혼하는 여자 만나가지고 칼같이 반반 가서 반반 육아하면서 사세요. 근데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댓글 어, 여자도 지랑 똑같이 돈 없는 남자 만나면 돼. 근데 만나기 쉬울 거야. 이쪽은. 8번 지금 보니까 대충 추천이 4, 비추가 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초에서 남자가 이 정도 반응을 끌어낸 거라면 이건 님이 이긴 겁니다. 힘내고 파이팅 하세요. 댓글 진짜 웃기는 게 자꾸 산부인과 이걸 콕 집었다고 계속 쓰니 욕하는 사람들 보이는데 아니 그럼 여자 엄마가 너희 부모님들 재산 얼마고 이건 뭔데? 이건 뭐 콕 집은 게 아니고 농담으로 두루뭉술하게 던진 이야기인가? 변하고야? 9번 아니 장인 장모 앞에서 요구하는 게 제일 문제구만 이 쓴이는 그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화법 문제에 센스도 없고 사회성도 없고 여하튼 너 장가 가긴 틀린 것 같아요. 10번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왜 쓴이 욕을 하는 거냐? 깔끔하고 좋구만. 나도 여잔데 돈 한 푼 없이 서류 바랄 건 다 바라면서 치는 주기 싫다. 이런 여자랑은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어야 되는 거야. 아 그리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사귈 때 이기적인 모습 보이지 않았나요? 분명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만난 거야 대체 얼굴이 이뻐? 나도 여자지만 진짜 쿵쾅이들 환멸난다. 이건 남자 잘못 하나도 없는데 왜 난리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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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잘못이 있는 건 맞아 맞는데 옳은 것도 분명 있잖아. 근데 아몰랑 모든 게 남자 잘못이야? 이랄지 홀 애초에 부모님 재산 요구하는 거 이게 더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사돈 재산 알아가지고 뭐 할 건데 차라리 조용히 사람을 사가지고 몰래 알아보든가 궁금했으면 사람 면상에 대해놓고 저러는 건 싸우자 이거 아니야? 시비 거는 거잖아. 쓰니 정말 잘했어요. 산부인권이 뭐니 애초에 아닌 결혼이었던 겁니다. 그냥 직구석이 오냐오냐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직위에 거슬리는 소리는 바로 발작해버리고 정말 큰일 날뻔 하셨다구요? 11번 산부인권에 꽂혀가지고 발작하는 거 개웃기네. 먼저 무례하게 나온 게 누군데 여자 부모 아니냐고 대체 지금 누굴 욕하고 있는 거야? 그래 니들은 상대가 니들 부모님 여성 까라는 거 내 어머님 아버님 이러고 다 고에 맞춰라. 이 쓰니를 욕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너를 때린 건 맞지만 그래도 조금 살살 때렸는데 너는 왜 칼로 찔러 이런 논리 같아요. 그리고 반대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선빵을 날린 게 중요하지 이런 것 같구요. 뭐 여기서 제가 또 말하면 또 이게 시끄러워질 수 있는데 그냥 짧게 제 의견을 말하자면 저는 결혼 안 합니다. 왜 해? 물론 정중하게 먼저 보여준다거나 같이 보자거나 이랬으면 얘기가 다르겠죠. 처음부터 저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여기서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요.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